당국대 특례전형, 전교육과정 해외이수 및 제외국민자녀특별전형 관련해서 2022학년도 전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제외국민자녀특별전형, 즉 3년특례라고 칭해왔던 그런 전형과 전교육과정 해외이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국대 특례전형에 대해서는 싸임이 제외국민 또 특기자전형 관련한 입시팀과 그리고 특례전문으로 하는 리터니인포팀 선생님들이 함께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국대 특례전형 2022학년도 전형계획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학년도는 장기적 전형계획이다 보니까 중간에 2020년, 2021년을 거치면서 2022학년도 당국대 특례전형이 변화를 가질 수 있는 만큼 계속 입학처에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국대학교 한때는 한남동 캠퍼스에 있다가 죽정 캠퍼스로 이전한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당국대는 천안 캠퍼스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2022학년도 제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주요사항을 죽정 캠퍼스, 천안 캠퍼스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1학년도 이후 주요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학년도까지, 즉 지금 현재 2020년이기 때문에 현고3, 즉 이번에 졸업하는 그런 학생들까지가 2021학년도고 현재 고2 학생들, 이 학생들이 2022학년도, 해외학자로 따지면 현재 12학년 학생들이 2021학년도고 현재 11학년 학생들이 2022학년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2학년도 전형계획은 현재 11학년, 10학년, 9학년 이 학생들이 주로 참고로 하면 되겠습니다. 제외국민 전형과 관련해서 자격 구분에 있어서 즉 해외근무자 기준으로 해외근무라든지 또는 해외에서 사업이나 영업을 하는 그와 같은 자녀들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2022학년도부터는 해외근무자 중에서 특히 해외근무, 또 사업차, 또 영업차 나가지어 있는 해외근무, 해외사업, 해외영업의 자녀들에게 된다. 학생이수기간이 예전에는 고등학교 과정 1개년을 포함해 가지고서 중고교 과정 연속 2년, 비연속 3년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 대부분의 학교가 통일됩니다. 2022학년도 기준으로는 고등학교 1개 학년 이상 포함한 상태에서 중고교 과정 통산 전체를 합쳐서 3년 이상으로 통일됩니다. 물론 이 부분과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한 그와 같은 학부모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준으로는 고등학교 과정 1개 학년, 고1이 됐든 고2가 됐든 고3이 됐든 1개 학년이 포함되고 그 1개 학년이 포함된 상태에서 중고교 과정 연속, 비연속을 안 따지고 모두 합쳐서 3년 이상으로 전체가 통일되었습니다. 2022학년도부터 적용이 됩니다. 체류 기간과 관련해 가지고서 예전에는 학생은 학생의 이수 기간이고 부모는 학생 이수 기간의 2분의 1 이상이었어요. 당국배 기준으로 2021학년도까지입니다. 그러나 2022학년도부터는 학생은 해외 재학 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4분의 3 이상 해외에 체류해야 됩니다. 방학 때 잠깐 왔다가 나가는 것은 관계없어요. 부모님도 해외 재학 기간 중 각각의 1개년, 매 1년 그 기간 기준으로 역시 동일하게 4분의 3 이상 해외에 체류해야 됩니다. 해외 근무자 재직 기간입니다. 2021학년도까지는 연속 2년, 비연속 3년 이상의 해외 근무 및 해외 사업, 해외 영업이었는데 통산 3년, 즉 중고교 과정 합쳐서 통산 3년, 1095일 이상의 해외 근무, 해외 사업, 해외 영업의 그와 같은 근무 기간의 재직 기간을 필요로 한다. 즉 역시 통산 3년으로 통일되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흔히 얘기하는 12년 특례 학생들은 면접 100%로 2021학년까지는 수월하게 입학을 했습니다마는 당국대가 2022학년서부터는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에게도 필답고사를 실시합니다. 그만큼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 또 북한 이탈 주민, 즉 새 터민에 대해서 필기고사를 부과해서 학력을 확인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재외국민에서 자격 구분이 다양한 형태의 재외국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근무, 해외 사업, 해외 영업의 자녀들만 해당한다. 학생 이수 기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연속, 비연속 없이 고교과정 1개년을 포함해서 통산 3년이다. 합쳐서 3년이다. 체류 기간, 학생은 학생 이수 기간 전체고 부모는 학생 이수 기간의 2분의 1이었는데 이 과정이 2022학년도부터는 모두 매년 계산해서 학생이나 부모나 1개년 기간마다 4분의 3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고 있어야 된다. 해외 근무자 재직 기간도 역시 통산 3년 이상의 해외 근무, 해외 사업, 해외 영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놓고요. 정교육과정 이수자 및 세터민 전형, 북한 이탈 주민은 면접 100%가 2021학년도까지만 되고 2022학년도부터는 필기고사다. 이렇게 해서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드렸습니다. 전형 일정 예정이고 이건 분명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차 필기고사 7월 중순인데 2021학년도, 즉 2020년에 이미 코로나 때문에 일정이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2022학년도는 예정대로라면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7월 초에 원소 접수, 7월 중순에 필답, 그리고 1차 합격자 발표, 그다음에 서류 제출 7월 중순 이후에, 그리고 9월 초에 최초 합격, 그리고 중원 합격이 12월 달에 이런 부분인데 이것은 사실은 코로나가 없는 경우에 이와 같이 진행됐는데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다. 전체의 모집 인원입니다. 총 79명을 죽정 캠퍼스 모집하고 있습니다. 죽정 캠퍼스 정원의 2% 정도의 인원입니다. 2%가 80명 정도라고 하면 죽정 캠퍼스 전체 인원은 4천 명 정도의 정원이 있다. 4천 명 정도의 4천 명의 2%에 해당하는 80명 정도를 제국민 특례 전형으로 모집하고 있고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나 북한 이탈 주민 전형은 정원과 무관합니다. 정원 외로 모집하기 때문에 정원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 죽정 캠퍼스 입문, 자연 그렇게 구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입문에서는 보시다시피 각 학과별로 이렇게 정원을 모집하고 경영학부에서 5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또 커뮤니케이션 학부도 5명을 많은 인원을 뽑고 있고 다른 학과들은 보통 2명에서 3명 기준으로 모집하고 있고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 북한 이탈 주민은 정원이 없고 모집 인원 제한이 없고 일정 수준 이상만 되면 선발합니다. 자연계열의 공과대학과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부분이 있는데 특히 최근에 이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에서 많은 인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전기전자, 기계, 화공, 인기학과들이었는데 사실은 이와 같은 전통 공학 부분 것에 인기도 있지만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이 많이 뜨고 있고 이 부분을 전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많은 학생들이 전공하고자 해서 그 정원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죽정 캠퍼스 자연계열에 해당하는 정원들이다. 아무래도 자연계열에서 전기전자, 소프트웨어, 그리고 기공, 화공, 그 외에 컴공, 정보통계, 산업보안학과들이 정원의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다. 이제 천안 캠퍼스입니다. 천안 캠퍼스는 역시 인문, 또 자연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세부적으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안 캠퍼스 인문계열에서는 제외국민을 모집함에 있어서 아시아중동학부나 유럽중낙매학부는 이와 같은 전공별 모집이 아니라 아시아중동학부에서 최대 모집 가능 인원이 21명 그리고 외국어에서는 13명을 최대 모집 인원으로 모집하고 있고 영어과 6명, 환경자원경제학과 6명, 공공정책학과 4명, 사회복지 5명 그리고 보건행정학과 4명 정도 이렇게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최대 모집 가능 인원이랑 구별해야 됩니다. 계열별 모집 인원이 있습니다. 모집 가능 인원이 이렇다는 거죠. 최대 모집했었을 때. 그렇지만 전체 계열별 모집 인원은 4명에 불과합니다. 공공정책학과 야간은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모집 인원이 아주 적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대 모집 인원은 이와 같은 것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계열별로 따로 모집 종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인문 계열에서 최대 모집 가능 인원입니다. 즉, 맥시멈 인원이지 이 부분이 종은 아니라는 거죠. 이 인원을 다 모집한다는 것이 아니라 최대 모집 가능 인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열별 모집 인원은 4명이 있고 그리고 공공정책학과 1명을 계열별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과별 최대 인원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계열별로는 4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최대 모집 인원과 계열별 모집 인원을 잘 구별을 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13명에 불과합니다. 즉, 천안 캠퍼스는 아주 적은 인원을 모집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1명 그리고 각 계열별로 예술계열, 자연계열, 인문계열 4명씩 총 합쳐서 13명의 작은 인원을 모집하고 있다.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는 크게 정원의 제약을 안 받는다. 전형 방법입니다. 해외 근무자의 자녀, 제외국민은 1단계 필답 100%로 4배수 죽정 캠퍼스, 천안 캠퍼스는 3배수를 모집합니다.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을 그대로 적용을 하는데 서류 심사로 자격만, 패스 오브 페일만 확인합니다. 결론은 실질적인 것은 자격만 된다고 하면 1단계 필답고사로 모든 일정이 끝납니다.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 북한 이탈 주민도 역시 일괄 합산 전용으로 필답고사로 모든 것이 끝나고 서류 패스 오브 페일입니다. 즉, 1단계 합격자, 2단계 합격자를 안 하고 자격도 한꺼번에 같이 심사합니다. 여태까지는 면접 100%였는데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도 필기 100%로 당국대가 변화했다는 사실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필기교사는 어떻게 구성되느냐? 죽정 캠퍼스는 국어 40%, 영어 60% 입문계, 자연계열은 영어 40%, 수학이 60% 이렇게 구성되고 국어, 영어 통합해서 또는 영어, 수학 통합해서 60분 객관식 오지선다형으로 문제를 풀게 됩니다. 천안 캠퍼스는 역시 국어, 영어, 입문계열은 죽정 캠퍼스와 동일하고 다만 자연계열은 죽전은 영어 40%, 수학 60%이지만 천안은 영어 60%, 수학 40%입니다. 자연계열도 천안 캠퍼스는 영어 비중이 더 높다. 지원 자격 해외 근무자의 자녀고 말씀드렸듯이 통산 3년 1095일 이상의 해외 근무자로 재직, 사업, 영업하는 기간 동안에 해외 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학교에서 고교 1년 이상을 포함해서 중고교 통산 3개학년 이상 수료한 자. 여기서 말하는 해외 근무자는 해외 근무 공무원, 상사 직원, 외국 정부 국제기구 근무자, 현지 취업자, 자영업자 등을 모두 얘기합니다. 현지 취업자, 즉 해외 외국 기업 근무자죠. 자영업자는 해외 근무 활동에 대한 세금 납부 실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외 근무자의 범위가 예전에 일부 기타 제외 국민이라든지 또 국제기구 근무자 이런 부분이 포함됐고 정교육과정 이수자 자격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외 근무자의 자녀 기준으로 제출 서류 잘 확인해 주시고요. 특히 부모님 해외 파견 재직자, 현지 취업자 제출 서류, 또 현지 자영업자인 경우에 제출 서류가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 유의해 주면 되겠습니다. 정교육과정 이수자 관련해 가지고서 서류 내용 확인하는데 외국인인 경우에 또 결혼 이주민 경우에 추가 서류에 유의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싸이메에서 그리고 특례 전형을 담당하는 그와 같은 리터닝 인포, 여기서 2022학년도 전형계획에 대해서 전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